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TV BJ 병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먹을 거는 시카고 피자 BJ 라우라고 합니다 네 콘셀러드 그리고 갈릭 소스 마마 어 그리고 고기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어우 이거 어떻게 뜯어요 오오 오오 존나 맛있어 시발 존나 맛있어 23,000원 존나 맛있는데요 존나 맛있는데요 아 개맛있어요 나 안느끼는데 존나 맛있어 응 와 이거 소스가 필요 없는데 개맛있는데요 님들 어 와 이렇게 맛있는 피자는 처음이야 어 크어억 쿠어억 와 개맛있어요 진짜로 10점 만점에 10점 진짜 종료 맛있어 오 진짜 개맛있는데요 아니 맛있게 먹는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 자 우리 여러분들이 추천과 즐겨찾기랑 짬톤 좀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와 빨리 먹는다고요 제가요? 그래? 음 아 와 개맛있다 진짜로 아 근데 너무 건더기가 많아가지고 자꾸 피자가 다 뜯겨져 오 기다려봐 오 치즈바 시우발 일단 이거 먹으려면은 손가락은 일단은 기부해야되요 알겠죠? 어디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시카고피가 전문적인 것 같애 음 고기가 장난 아닌게 많아요 하얀거 보이지 이렇게 다 치즈야 하얀거 보이지 이게 다 치즈야 하얀거 보이지? 이게 다 치즈야 다 썹쌹 치즈야 혀가 왜이렇게 하얘냐구요? 조명때문에 그래요 저 혓바닥 잘 닦아요 밥도둑인데? 정말 맛있어 하느님 1개 감사합니다 바라게님 초콜릿 32개 감사합니다 맛있고 콜라 있어요 23,000원 63,000원 삥강이 꺼? 삥강이 왜? 뭐라는데? 소티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추천과 질차 4버시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맛있어 진짜로 유튜브 구독이랑 짬톤도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은 굉장히 감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눌러주세요 여러분 빨리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왜 끝에 빵 안먹냐고? 나 원래 피자 끝에 빵 안먹어 빵 먹으면 배불러요 빨리 그런거 있지 않아요? 난 그런거 있던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지? 이건 피자가 어떻게 된거야? 왜 반이 겹쳐있지? 뭐있지? 유 아 맞아 끝에 맛없어 근데 이거 피자가 어떻게 되어있는거야 이거 이거 아 근데 치즈가 너무 많아서 너무 느끼하다 근데 음 음 감기 아니에요 나 콜라 좀 갖고 올게요 냄대 기다려봐 응 아 비주얼이 별로여도 맛있으면 되지 ㅇㅡ 타격 기능 야야야야 아마 야야 divul꽈 야야야 그거 먹으면 안대 아니 야야야야 x3 야 왜 싸우고 그래 무섭게 아우 나 존나 깜짝 놀랬잖아 어우씨 놀래라 나도 놀리는줄 알았네 야 적당히 해 알아라 야야야 싸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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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좆대 얘네 싸우는건 다 장난아닌데요? 와 좆대는데요 진짜로 아니 갑자기 머니가 시비걸었어요 야 너 안락사당한다 그러다 조용히 해 그니까 왜 가만히 있는애로 건드리고 그래 나도 쪼라잖아 무섭네 어 자 추천과 절차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어 아 세마리요 세마리 어 아 근데 이거 시 아 기다려 5초안에 안갔다오면 전원 킥비를 오케이 크흠 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찝찝해요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전원키퓨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라 했는데 피자 먹다가 거품이 왜 나요 답이 바라나는 사람? 그냥 벙어리만 줘 욕하면 그냥 안패하고 고분하고 쁘끗해요 믿음이 몇 개부터 매니저냐고? 3,000개 비닐장갑이 없어요 먹방중에 사고 올 순 없잖아 사다 놓으라고? 난 고무장갑이 더 편해 아 이거 축축해 보인다고? 지금 이거 방금 이거 잡아서 그래 근데 좀 배부르네요 이게 나 한 300개 쌌나? 길이 멀다 그래? 아주 배부르다 그냥 그만 먹을까? 자 우리 여러분들 추천과 질차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나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배불러요 님들 고무맛 안 나냐고? 고무맛 안 나 자 일단 녹화는 여기서 꺼야겠다 녹화는 여기서 종료할게요 네 응 어 네 예